라라 라라야 오늘 저녁에 응? 까꿍아 라라 어? 괜히 가 어때요? 으흐흐흐 많이 컸다 이제 자세 같다 어른 자세 응? 나 때려와 이제 가자 저집에 가자 언니 어디가노 언니야 할미 어디가노 할미 이리와 라떼 뭐하노? 베니는 저 갔는데 저리 가 저리 가 이리와 저봐라 누가 오고노 라라 라라 베니는 안는데 라라가 온다 할미 저 있네 할미 있잖아 누가 울었는지 모르겠다 라라는 것 같기도 하고 베니가 아 우리 베니가 울었구나 라라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그랬죠? 왜 울었어? 나와요 이놈아 할미 여기 있네 하트 하트 가 가자 가자 라라 라떼한테 가라 라떼 라떼한테 가자 응? 하트 가자 여기와 여기 여기 애기들 어디갔어 애기들 놀랬어 가만히 가 할미 라떼 라떼 이리와 이리와 하트 가만히 있어 라떼 이리와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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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마는 잘 다니네 달마야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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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베디 벤이, 앞에 뵈. 아이고, 할머니가 있네. 그랬어. 얘 적응 좀 했어. 아이고, 세상에. 그랬어. 아라. 아라. 그랬어. 아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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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구 소파가 마음에 들어요 어 언니라고 잘 잤어? 어리라라 잘잤어? 이 아Cap